호미의 관심이 국힘당의 그런 공정선거특별위원회가 과연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 날인을 관철시킬 수 있을 것인가. 그러나 여기에서 또 항상 의문을 갖고 보는 것은 그게 딴 게 아니고 선거관리위원회의 목숨줄인데 그걸 그 사람들이 내려놓겠냐. 그게 궁금한 겁니다. 선거관이가 목숨줄을 그래 그럼 목숨줄을 내놓게 이런 사람이 세상에 있겠나. 그래서 이렇게 이분들이 지금 노력을 하는데 잘 될 수 있을지. 여러분 이게 이제 투표관리관 도장은 인쇄도장을 사용할 뿐만 아니고 2020년도 4.15 총선 관련된 재검표 과정에서는 이 인쇄도장의 이미지 파일을 사용하는 과정에 수없이 많은 그런 조작 증거들이 확보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여러분들 전국에 배포한 3,508개의 투표관리관 도장 이미지 원본 뿐만 아니고 그 원본을 가지고 뭡니까 사용하는 과정에서 어마어마한 실수들이 많이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한국인들이 이렇게 이미지 파일을 가지고 포토샵을 가지고 조작을 했는가 하는 의문이 들 정도로 여러분이 보시게 되면 이게 왼쪽이 하만군입니다. 하만군 투표관리관 도장 이미지 파일이고 이게 오른쪽이 창원시 이미지 파일입니다. 창원시 이미지 파일인데 하만과 창원이 도장 색깔이 다르고 도장의 여러분들 그 인주 색깔들 다 규정이 되어 있을 건데 하만군과 창원시 성산구의 독특한 도장 모양은 같고 인쇄만 다른 겁니다. 보시게 되면 이게 하만군의 세 개를 딴 거고 밑에 창원시 성산구 세 개를 딴 건데 모양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인쇄 이름들 이 색깔이 다른 겁니다. 이거를 어떻게 해석했는가 하니까 이것은 포토샵으로 만들인 도장 이미지입니다. 원본 이미지를 하나 만들어서 가운데 글자만 바꾸는 식으로 만드는 겁니다. 꼭 포토샵이 아니더라도 엑셀로도 충분히 작업할 수 있습니다. 대체로 포토샵을 조금이라도 사용해 본 사람은 금방 알 수 있는 겁니다. 이런 것이 발각이 다 된 겁니다. 이번에 도장에서 포토샵을 이용해 가지고 작업을 한 것 같다는 거죠. 이렇게 나올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색깔이 다를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인주에 대한 여러분들 그 규정이 다 되어 있을 거 아닙니까? 성관이 내부 규정으로 경상도 인주가 다르고 뭡니까? 광주 광역시 인주가 다르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 포토샵을 다 만들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이게 한국 사람이 포토샵을 했냐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화원 사전이 어땠습니까? 화원 사전이 화원업 사전이지. 이건 한국인이 했냐 이야기죠. 한국 사람들이 화원하고 화원업을 구분을 못하냐 이야기죠. 그리고 색이 엄청나게 번짐이 심합니다. 그리고 이 글자 끝에는 검정색의 이름들이 시간하게 묻어 있는 겁니다. 도장 테두리도 전혀 고르지 못합니다. 이거는 오리오스 붙인 것 같다는 겁니다. 바탕이 무지개 색깔로 나오기 때문에. 이게 한국 사람이 했을 가능성이 너무나 사람들이 고개를 갸우뚱하는 겁니다. 그 포토샵을 여러분도 오려 가지고 이거를 실제로 제작한 도장이라면 글자를 빼놓고 제작하는 경우가 과연 생길 수 있을까요? 없죠. 도장집에도 이런 글자 이름 빼놓고 도장 만드는 그런 도장집이면 벌써 망했죠. 대한민국의 어떤 도장 제작업체가 글자 하나가 빠진 도장을 파는 곳이 있을까요? 이것은 틀림없는 포토샵 작업 실수라고 봅니다. 글씨를 쓸 때 글자 하나를 빼먹은 겁니다. 그러나 한국인이라면 글자가 빠진 것에 대해 금방 눈치를 채울 수 있을 겁니다. 물론 한국인이라도 수많은 도장인민을 제조하다 보면 실수는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물면 그 나라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렇게 여러분 화원업이 아니고 화원사진에 여러분들 만드는 도장업자가 어디 있습니까? 이런 짓들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제 그냥 날려버리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이거는 보시게 되면 숫자만 이 숫자만 특별히 뭡니까? 예. 고디그룹 이런들 주황색이 뚜렷하게 나오는 겁니다. 이런 미친 짓을 어떻게 할 수 있냐 이야기죠. 이게 3,508개에 들어있는 겁니다. 이게 보시게 되면 투표관리관 도장이 모두 똑같이 숫자만 굵게 찍혀 있습니다. 이것은 전형적인 포토샵이나 일러스트 작업의 결과물입니다. 폰트에 따라서는 숫자만 굵게 나오는 폰트가 있습니다. 도장 이미지를 만드는 과정에서 폰트 선정에 실패한 경우입니다. 이 이름도 5, 6, 7, 5, 5, 6, 7, 1 이것만 여러분들 뚜렷한 겁니다. 포토샵 결과물이라는 거죠. 사전투표소와 도장 이름이 서로 다릅니다. 도장을 만든 직원들은 한국인이 아닌 것 같습니다. 동명 이름을 자음 모음 하나씩 틀리는 이유가 뭘까요? 담당자에게 한번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사전투표소와 도장이 다름 강림면을 김림면 이렇게 쓴 겁니다. 강남동을 강남동을 강남동 사전투표 도장 이름이 틀림 강남동 사전투표소 사전투표 도장 이름이 틀림 강남동을 강남동을 강남동으로 인계동을 인재동으로 바꾸고 책가는 왜 이렇게 틀리죠? 범진면상이 굉장히 심하고 에라 인간들아 청량동을 정량업으로 청량업을 정량업으로 용담명앙산성동 용암멘당산동 산성동인데 산동을 했는데 중국산암동이 익숙한 숫자가 있는데 산동 인체도장을 가지고 위조투표를 원하는 만큼 저는 마음대로 만들 수 있는 권리를 힘을 계속 유지하겠다고 하고 그거를 그만두라고 하고 나라 꼴이 이렇게까지 타락을 한 겁니다. 아무튼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 사용 그게 이제 날인이 개인 도장 날인이 가능하면 그래도 조금 4월 10일 총선을 기대할 수 있는데 그게 이제 물 건너가게 되면 그러면 뭐 한동훈이 뭡니까 크리넥스로 버려지고 윤 대통령 탄핵당하고 하는 것은 다음에 조금도 신기하거나 어려운 일이 아니고 그다음 이름이 전개될 수 있는 결과라는 것이 얼마나 참담하겠습니까